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굴착기 사고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자동차 운전자에서 건설기계 운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는 9월 전국시도교육협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채택되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폐수를 벌이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한 업체들이 경기도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는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467곳을 조사한 결과 18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배출 허용 기준 초과 63건, 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등입니다. 사업소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하거나 개선 명령을 지시했습니다. 부천 고강동의 수주 공영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 주차면 85면을 갖춘 24시간 유료 무인 주차장으로 요금은 최초 30분 300원, 10분마다 200원이 추가돼 하루 최대 요금 4천원입니다. 해당 주차장에는 친환경 자동차 주차면과 전기차 충전기 2기도 마련됐습니다. 고강동 수주 공영주차장은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비를 지원받아 기존 노예주차장 마흔 한 면을 고도화한 시설입니다. 부천시가 지역 소규모 기업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휴게시설은 8,500명 노동자가 근무하는 지식산업단지에 공동 휴게시설 9곳, 일반 소기업 1곳 등 모두 10곳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은 다음 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27만 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에서 34세 청편으로 월 5만 원의 교통 바우처가 지급됐습니다. 도는 올해 국도비 265억 원을 투입해 경기지역 100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청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포시민이나 경기도민이라면 김포아라마리나에서 무료로 해양 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 수자원 환경산업진흥 주식회사는 김포 고촌읍에 위치한 아라마리나에서 오는 10월까지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존수영법 같은 이론 교육뿐 아니라 수상 자전거와 카약 모터보트 같은 레저기구 체험도 가능합니다. 교육이나 체험을 원하는 김포시민은 아라마리나 해양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올해 열 번째로 열리는 부천 24초 영화제에서 작품을 공모합니다. 자유주제와 특별주제로 모집하고 만 14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엔딩 크레딧을 제외한 24초 길이의 출품작 파일을 24초 영화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작은 오는 9월 24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오프라인 상영합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